안녕하세요 코린아시아TV입니다 이번에는 태국 고유의 음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음식도 그 나라의 기후와 자연환경, 이에 따른 생활습관 등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태국 음식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거 태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태국에 오게 되면 많이 드시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그 중 태국식 김치라고 알려져 있는 그린 파파야로 만든 샐러드 쏨땀이 있습니다 쏨땀은 태국 동북부, 이산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인데요 근래에 들어서는 태국 전역에서 사랑을 받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쏨땀은 여러 음식들과 곁들여서 먹기도 좋고요 특히 날씨가 더워서 쉽게 지치는 태국의 기후에서도 입맛을 복돋아주기 때문에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 CNN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 요리 50선 그리고 CNN 독자 투표로 선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50대 요리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태국어로 쏨은 신맛 또는 신맛이 나는 음식을 뜻하고요 땀은 절구에 찌어 빠타라는 의미입니다 시고 새콤한 맛이 나는 재료를 절구에 찌어 만들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구통에 마늘과 쥐똥고추, 체를 썬 그린 파파야, 줄기콩, 토마토, 마른새우, 라임, 타마린, 휘시소스를 빠서 만드는데요 각 재료 본연의 맛이 채 썬 파파야에 잘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 기술이 필요한 요리입니다 쏨땀에는 무려 30가지나 되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30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서 그 중 대표적인 것들만 꼽아보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쏨땀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쏨땀은 한국분들이 김치 대용으로 쏨땀을 많이 드시고 또 좋아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쏨땀은 쏨땀의 한 종류인 쏨땀 타이로써 이것은 젓갈류가 들어가지 않은 신선한 맛의 한국의 겉절이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냄새가 많이 안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주문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린 파파야에 말린 새우, 볶은 땅콩, 프리키누라는 매운 고추 등이 빼놓을 수 없는 주재료입니다 매콤하면서 새콤달콤한 맛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정작 태국인들은 쏨땀 타이보다는 다른 종류를 더 선호합니다 그 종류가 30가지나 되어 이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할까 합니다 이게 쏨땀이 김치 대용인데 이 쏨땀하고 김치하고 관련된 제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한류의 영향 때문에 태국 각 지역에 한식당들이 많이 생겼고 태국 사람들도 한국 김치를 즐겨 먹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약 15년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생소한 여행지를 가게 되면 한식당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아마 제가 아무 정보 없이 여행지에 가서 한식당을 못 찾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때마다 김치 생각이 나면 쏨땀을 김치 대신 먹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예전에 피피섬에서 스쿠버 다이빙의 다이브 마스터 과정을 배울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달 동안 한식도 못 먹고 김치는 구경도 못했는데 하루는 그날의 다이빙을 마치고 숙소에 와서 김치 마리국수가 정말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김치가 없어서 대용으로 쏨땀 타이하고 쌀국수 카놈찜만 동네 노점 가게에서 사왔어요 그리고 얼음을 사오고요 카놈찜 국수에 쏨땀 넣고 얼음 깨서 넣어가지고 비벼 먹은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푸켓으로 배 타고 나가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푸켓타우 인근의 위치스라는 동네에 있는 한식당이었답니다 쏨땀에서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소금에 절인 계란이 들어간 쏨땀 타이 카이캠이 있어요 여기서 카이는 계란, 캠은 짜다라는 뜻이에요 쏨땀을 만드는 과정에 소금에 절인 계란만 여러 등분으로 잘라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매콤달콤한 쏨땀 고유의 맛에 짭조름한 계란이 들어가서 더욱 독특한 맛을 냅니다 게가 들어간 파파야 샐러드인 쏨땀 뿌우 그리고 생선 젓갈을 넣은 쏨땀 뿔라 이 두 가지는 고유의 향이 다소 강한데요 태국 동북부 지방에서 가장 좋아하는 쏨땀 종류들입니다 생선 젓갈과 게가 쏨땀에 같이 들어가면 쏨땀 뿌 빨라가 됩니다 태국 동북부 지방과 라오스에서 가장 즐겨 먹는 쏨땀 종류이자 샐러드입니다 이산 지방의 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라오스로 가는 길에 태국 북동부의 농카이에 들렸는데 식당에서 쏨땀을 시키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코리님의 아내분도 쏨땀 뿌 빨라를 정말 좋아하세요 쏨땀을 종종 만드시는데 저하고 코리님이 좋아하는 쏨땀 타이와 형수님이 즐겨주시는 쏨땀 뿌 빨라를 항상 같이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쏨땀 라오 이거는 라오스식 파파야 샐러드 라오스식 쏨탐이죠 라오스에서는 이거를 땀마콩이라고 불러요 태국의 쏨땀보다는 조금 더 매콤한 맛이 납니다 라오어로 파파야는 마콩 땀은 찢는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찌은 파파야라는 뜻이에요 짭짤한 피씨소스와 게가 들어가는 것 특유의 시큼한 맛도 태국 동북부 지방의 쏨땀 뿌 빨라와 거의 같은 과인데 조금 더 매운맛이 강합니다 긴 콩이 곁들여진 파파야 샐러드 쏨땀 투와 까티야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당에서 찾을 수 있는 쏨땀 메뉴 중 하나인데요 녹색의 기다란 콩에서 특유의 강렬한 향이 날 것 같지만 발효된 피씨소스가 더 강하다 보니 야채 특유의 냄새는 잘 안 난답니다 쏨땀 카오폿 카오폿은 옥수수라는 뜻입니다 옥수수로 만든 쏨땀 카오폿은 달달하고 맵지가 않아 외국인들이 특히 선호하는 편인데요 한때 백종원씨가 이것을 방송에서 다루면서 한국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쏨땀 수와 쏨땀의 피씨소스와 함께 쌀국수 카놈찐이 곁들여집니다 쏨땀 무와 파파야의 기호에 따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놓는 겁니다 쏨땀 바 쏨땀 바는 야생 파파야 샐러드인데요 콩나물, 마늘, 죽순, 다진 긴 콩, 절인 양배추 등이 추가됩니다 입맛에 따라 구운 생선이나 토마토, 조개 등을 곁들이기도 합니다 쏨땀 무효, 쏨땀에 베트남식 소시지가 들어간 것입니다 쏨땀 바꼽, 바삭한 생선과 만화호동이 들어간 쏨땀입니다 만화호로 맛을 냅니다 쏨땀 바행, 마른 생선 또는 구운 생선이 들어가는 쏨땀입니다 경우에 따라 고등어를 넣기도 합니다 쏨땀 마커이, 조개가 들어간 쏨땀이에요 쏨땀 탓, 쟁반 또는 접시에 다양한 종류별로 담긴 쏨땀이에요 쏨땀에 삶은 달걀, 콩, 베트남식 소시지, 카놈찐, 건세우, 구운치킨, 찐농어, 스프링롤 등 다양한 반찬거리 등이 같이 담겨져서 나옵니다 접시에 담아서 주는 것도 있고 쟁반에 담아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쟁반 쏨땀 또는 접시 쏨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쏨땀 캡 무, 쏨땀에 돼지고기 튀김, 돼지껍데기가 첨가된 것이에요 바삭바삭한 돼지껍데기가 정말 맛있습니다 쏨땀 꿍댄, 꿍댄이라는 태국식 생새우 무침이 쏨땀에 들어가는 거예요 꿍댄에서 꿍은 새우, 뗀은 댄스할 때 댄스를 뜻하는데요 새우가 팔딱팔딱 튀는 모습을 새우가 춤추는 것처럼 묘사한 거예요 싱싱하게 뛰는 새우들이 마치 초장에 들어간 산낙지가 알아서 양념을 묻히듯 새우들도 자가양념을 하는 거죠 새우를 씹으면 새우살이 나와서 입안에서 춤을 추면서 사르르 녹는 느낌이 들어요 술안주로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이게 쏨땀에 들어가니까 더욱 독특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쏨땀 남부, 태국 북부의 스타일의 게즙이 들어간 쏨땀입니다 게즙은 살집이 오른 게 지방이고요 어두운 색깔이 나요 그리고 건세우도 들어갑니다 쏨땀 뿜마, 꽃게를 넣은 쏨땀입니다 매콤하면서 시큼달콤하기도 하고 조금 짠맛도 납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쏨땀 종류입니다 쏨땀 허이덩, 절인 홍합을 곁들인 쏨땀입니다 쏨땀 탈레, 갖가지 해산물들이 들어간 쏨땀이에요 삶은 오징어, 조개류, 새우 등이 들어가고요 기호에 따라 계를 첨가하실 수도 있어요 쏨땀 허이캥, 쏨땀에 꼬막을 첨가한 것입니다 발효된 피시소스와 고수나물이 들어가기도 해요 데친 꼬막을 넣고 파파이 샐러드를 버무려줍니다 쏨땀 빠묵, 오징어가 들어간 쏨땀입니다 오징어를 비린내 나지 않게 잘 씻어서 데쳐줘야 됩니다 쏨땀 꽁솥, 싱싱한 새우가 들어간 쏨땀이에요 새우를 물로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긴 다음 검은 손을 뽑은 후 자르고 철저히 헹궈주셔야 해요 그 외에도 파파이 대신 오이, 당근, 과일 등 다양한 종류로 만든 쏨땀들이 있답니다 최근에는 치앙마의 지역에서 딸기가 생산되면서 딸기가 생산되는 시기인 11월에서 2월 사이에 치앙마에 가시면 딸기 쏨땀을 맛볼 수도 있어요 살펴보니까 쏨땀에 여러가지 추가되는 재료들 중에 개, 새우, 조개, 꼬막 등 해산물 종류가 제일 많았습니다 북동부 이산 지역은 바다가 없다 보니까 쏨땀, 뿌, 빨라 등 민물에 사는 개가 주재료로 많이 들어가는데 동부나 남부쪽 바다가 있는 지역으로 전파가 되면서 쏨땀꽁, 빠묵 등 해산물이 첨가된 쏨땀으로 많은 종류가 생겨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태국의 파파야 샐러드 쏨땀에는 정말 종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니 이번 영상 보시고 쏨땀 종류를 잘 봐주셨다가 태국식당 가셔서 주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쏨땀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최고의 조합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찹쌀밥 카운니오 태국식 쌀국수 카놈찐 태국식 닭고기구이 까이양 돼지고기 무양 등이에요 모두 태국 동북부 일산지역의 토성요리들인데 태국의 구이종이 대부분이 이 지역 음식으로 한국인의 입맛과 맞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태국 음식들 중 하나입니다 아, 방송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배가 고파지네요 오늘 방송 끝나고 저녁 식사는 쏨땀에 찹쌀밥, 까이양이랑 무양 먹을까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